다음 달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이라는 취지와 달리 해외 소비만 늘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여행사 영업소. 다음 달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거론된 지난 25일부터 해외여행 상품 문의가 급증해 주요 항공사의 국제선 예약률은 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여행 문의가 많았는데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3박 4일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시 공휴일의 원래 목적인 내수 활성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값싸게 보고 즐길 거리가 많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고속도로 통행료나 시설 입장료 면제 같은 일회성 혜택을 통해 관광을 유도하는 게 전부인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숙박이나 교통 편의시설도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14일까지 이어지는 관광 주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순한 공휴일 지정을 넘어 해외로 향하는 집토끼를 주저앉히고 외국인 산토끼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